주민들만큼 동네를 잘 아는 사람, 바로 집집마다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인데요.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는 집배원이 소외된 가구를 발견하고 범죄 예방에도 나서는 등 공적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남성, 움푹 파인 도로, 도심에 방치된 빈집, 장기간 우편물을 받지 않아 자칫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곳까지 모두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는 집배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내용들입니다. 사하우체국은 지난해 9월부터 사하경찰서와 우정순찰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부산경찰청과 업무해박을 체결했습니다. 우정순찰대는 범죄의심 상황이나 서외가구, 빈집, 시설물 파손 등의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1천여 집배원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집배원들이 거동수상자라든지 범죄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신고를 경찰한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산지방우정청은 지역 안전지킴위로 평가받는 우정순찰대 사업을 경남과 울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